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야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뒤로 남한강 보이시나요? 뒤로 보이는 물은 남한강이구요 아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제가 외따로 떨어져 앉아 갖고 마스크 잠깐 벗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야외에서 한번 오늘도 사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와 친가 식구들을 시원하게 참교육한 멋진 따님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중반일 때 재산날 친가 식구들 앞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던 작은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렸어요 고모들은 저에게 몰아몰 하길래 가슴팍을 밀고 얼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재수없는 악귀 같은 것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오늘 초상 치를 것이라고 했더니 고모들도 슬그머니 나가두군요 제 남동생은 그때 자기가 함께 나서주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친정에 찾아가서 친정아버지에게 또 한번 난리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아빠의 막장 같은 행동 또 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아빠란 놈과 고모년들에게 지금까지 뜯긴 돈 전부 받아내서 가져오라고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럴 때마다 풀죽어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는 아빠가 돈을 막 쓰고 다니지 않고 번 돈을 엄마에게 갖다 주고 있으니 엄마에게 아빠를 버리라고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정일이라 남편 말고는 누구에게도 속시원히 말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상담 클리닉에 가서라도 한번 속시원히 털어놔야지 싶은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다 말고 그래도 부모인데 네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 바빴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친구들이 해주는 말인 것은 알지만 속시원히 털어놓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최종학력이 대학교 중퇴이고 오래 다닌 회사에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누구나 알만한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며 인성도 훌륭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친정엄마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엄마는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바르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분이세요 저는 친정엄마가 덕을 쌓아 그 복을 저와 제 동생이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동생과 저는 우리가 엄마 덕에 그나마 사람같이 살고 있다고 가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건드리는 것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돈 모아 제 힘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아버지가 돈 사고를 치셔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며 주말 알바를 병행해서 돈 벌고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고모가 두 명이 있고 작은아버지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에요 내 얼굴에 침뱃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람도 피우고 술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저희 엄마는 힘들게 사시는 중에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는 저희 집에 와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버는 돈은 혼자 쓰기도 모자란 사람이면서 본인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죠 엄마가 벌어서 살림에 쓰고 조금 모은 돈을 엄마를 위협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가끔 저와 동생이 엄마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혼해버리지 참고 살았냐고요 저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느 땐가부터 들더라고요 엄마는 이혼 후 변화된 삶이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런 쓰레기 같은 친가 식구들과 아빠에게 시달리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사신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어쨌든 엄마는 저희 남매를 지키시려고 하셨던 것은 사실이니 엄마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마가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에게 시달리며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보며 살았는데 제가 좀 커서는 점점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차례와 제사를 모두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저는 엄마가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동생도 언젠가부터 함께 했고요 바쁜 엄마를 위해 중학교 때부터는 저희 집 음식을 제가 전부 다 했어요 차례와 제사 음식도 모두 제가 했고요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요즘 말로 투잡 이상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저질렀던 것은 20대 중반 제삿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고모들이 오고 작은 아버지가 오셨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밥을 차려서 먹는데 음식 나르는 것조차 돕지 않던 고모들은 음식이 짜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맏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시댁을 섬겨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순둥이로 알려진 아이였는데 저도 제가 순둥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모들의 음식 평가질에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쌓인 것이 그때 폭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말없이 밥상부터 엎어버렸습니다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에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다 너희 미친 것들이 주둥이가 있으니 말해봐라 이 제사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제사상이냐 너희들 아버지 제사상이냐 어디 처먹을 주둥이만 달고 와서 짠에 맵네 그따위 소리들이냐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빌려간 돈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다 다 갚아라 그 돈 안 갚으면 너희들 전부 가만 안 두겠다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놀라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아빠가 2년 전연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한 번만 더 2년 전연 하고 우리 엄마 몸에 손대면 그때 아버지고 뭐고 가만 안 둔다고 부림날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나랑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입 닥치지 않으면 당장 내쫓아버리겠다고 했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작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제가 쫓아가서 작은 아버지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고 재수없다고 소리질렀는데 작은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서 있는 고모들의 얼굴에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재수없는 악귀 같은 것들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들여놔보라고 그 발모가지 끊어질 줄 알라고 했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왔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 작은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돈 빌려달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친사촌동생들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번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돈을 안 갚고 있다고 너희 아버지가 안 갚으니 너희들이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얘기 했고요 내친김에 고종사촌들에게도 전화해서 고모들이 빌려간 돈에 대해서 말해주고 너희들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아버지에게 돈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쓰던 사람이었고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은 엄마가 번 돈이고 나중에는 내가 번 돈도 있는데 당장 가서 받아오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술을 먹고 엄마에게 주사를 부리는 일도 없어졌다고 해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개차반 행동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트라우마로 남자 만나기를 두려워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큰 소리 날까 봐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데 그 상황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금실 좋은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서 어릴 적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부모님 집에 가서 엄마와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옵니다 더 자주 찾아뵈야지 하면서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네요 지금은 아빠가 벌어오는 돈을 엄마에게 모두 주고 있어서 아빠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빠를 보면 일상적인 대화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끔 가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이자까지 다 받아오라고 아버지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게 되네요 남동생은 지금도 가끔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악귀 같은 인간들이 그 돈을 갚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한 못된 짓을 자식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사촌들에게도 그 돈을 갚으라고 말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엄마에게 저와 남동생이 우리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한때는 엄마가 차라리 아빠와 이혼을 했다면 우리가 덜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냥 엄마가 믿고 있는 대로 말해주는 것이 엄마도 저희도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 마음을 글로 적고 나니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니님 정말 효녀시네요 멋지십니다 자식들 위해 참고 고생하신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아, 날씨 정말 시원해요 여러분 남한강변 진짜 생각 같아서는 남한강에 뛰어들어서 수영 한번 하고 싶네요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